반목으로 투자의 흐름을 읽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긴 투자를 하면 투자가 즐거운데 자꾸 급히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아예 가면서 어제 종가 매수해서 오늘 빵 나가면 매도하겠습니다 그죠? 종가 매수 이건 뭐요? 단타하겠다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아이고 조금 죽 같습니다 그죠? 템플당은 그런 걸 알려면 아예 안 사죠 장기로 물고 갈 수 있으면 들고 가는 거고 장기로 못 들고 갈 수 있으면 아예 안 사는 거죠 종가 매수니 급등 중 오늘 아침부터 나가니까 강력하게 매수한다 잘라 먹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방에 그럼 어떡해요 좋은 종목을 들고 그냥 강력 보유하는 거죠 그리고 큰 수익이 나오면 잘라 먹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도 꾸준히 그냥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뭘 보여줬어요?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잖아요 증거를 봐라 여러분이 단타하고 그렇게 해서 맨날 잘라 먹었는데 돈 벌었나요 이렇게? 수많은 전문가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 봐봐요 이렇게 돈 벌었냐고요 천 프로를 벌었어요? 10억 벌었어? 전문가님 그거 벌어줬습니까? 전문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10년을 가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전문가를 나가니까 대본에 태클 거는 게 뭐죠? 이거예요 태클 건 게 계좌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 나오자마자 무슨 계좌가 있어요 지난번에 또 이런 장기 투자를 가르쳐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태클 걸면서 당시나 혼자 해보세요 이러더라 이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데 안 보여줬죠 유령인들만 보여줬던 자료니까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죠 11년 동안 들고 왔는데 2006년부터 11년 동안 들고 왔는데 1000%가 났어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또 다듬고 단타 친다고 해서 이렇게 1억이 10억 봅니까? 1091%니까 얼마를 보는 거예요? 11억 10억 9,100만 원 말도 안 돼 10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전문가를 37명을 거쳐서 얼마를 잃었어? 10억을 잃었어요 어떤 분은 단타 치다가 9억을 날렸다고 제 방에 무료방송에서 울어요 왜요? 아니 9억이 무슨 강아지 이름인가? 남편이 이제 3개월 후에는 은퇴한다고 그러는데 9억을 날린 거예요 왜요? 손절매하다가 자기는 모르죠 야금야금야금 깨지는 거를 그게 야금야금 깨지다 같아요 한 번 잘못 들어가면 왕창 깨지는 이렇게 담아놓고 그냥 고수닭을 1등부터 10등까지 담아놓고 그냥 보유했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11억 9억이면 얼마 된 거예요? 1000%면? 1091%면 얼마 되는 거예요? 100억이 되는 거예요 100억 끔찍해 그냥 1억씩 그냥 똑같이 있죠 다 담았으면 이 사람 11년 후에는 얼마 됐어요? 거의 100억이 된 거예요 100억 그런데 뭐 하다 다 날린 거예요? 단타하다가 손절매하다가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님 나 이제 남편한테 큰일 났습니다 3개월 후에는 은퇴자금을 다 날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방에 어떤 분이 지난 연말이죠 가입할까 말까 가입할까 말까 아주 몽서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들어오지 못했는데 시장이 끝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시장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연말부터 자기가 모르면서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판단을 내려놓고는 어떻게 해요? 들고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손실은 끌어안고 제가 어떤 TV방송에서 공공TV방송에서 어떤 전문가하고 오프라인을 만나가면서 30명인가 몇십 명이서 테마주하고 정책주를 매수했다가 현대상선에서 현대상선 그 다음에 무슨 종목이에요? 세 종목 얘기하는데 거기서 2억을 날렸대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제 방에 왔는데 1억 6천 원을 날리고 있어요 큰 애도 또 가서 지금도 아직도 자기가 안 맞는 걸 가서 하고 있어요 배울 생각 하긴 안 하고 뭐만요? 빨리 가서 트레이드에서 돈 번다고 해서 가서 깨지고 앉아 있어요 지난번에 계속 제가 이걸 들고 왔길래 손절 그런 거 없다 들고 가라 그게 녹십자 셀이에요 녹십자 랩셀이에요 왜 이걸 손절하려고 그러냐 처음부터 그럼 사진 말지 아 영화도 전문가님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손절 빨리 알려주세요 좋은 종목을 왜 손절해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되죠 그럼 이게 뭐예요? 손절하면 가만히 있어 그냥 수익 깔고 있잖아요 그럼 들고 가면 되지 무슨 손절을 했어 내가 샀는데 잘못 판단했으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또는 기업이 갑자기 실적이 악화됐다든지 손절해야 되겠죠 또는 기업이 악재가 뉴스가 나왔다든지 그러면 손절할지 말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면 어떻게 해요? 손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꾸준히 들고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은행 갖다 넣는 것보다 수십 배는 얘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이 얼마예요? 총 수익률이 40% 1억을 들고 있으면 뭐예요? 4천만 원 벌고 있는 거예요 투자가 즐겁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투자를 그렇게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같이 투자는 시장을 길게 보는 거예요 오늘 종가 매수해서 내일 팔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제 방하고는 안 맞죠 그건 트레이더방이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갖고 갔을 때 나를 부자로 안내해 주니까 그렇게 투자하려고 하기 위해서로 공부하는데 2, 3일 지나니까 아유 지루해 참 다 우리 유리원들이 그렇게 천만 원, 몇 천만 원씩 보는 게 뭐예요? 다 참아낸 거예요 고통을 참아 냈기 때문에 수익이 커진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려면 역시 트레이더 가야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예요? 못 참기 때문에 트레이더에 가서 몰려 있는 거잖아요 좋은 종목을 꾸준히 가서 부자 될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뉴스에 나온 게 뭐였어요? 연세대 교수가 뭘 사갖고요? 43년 동안 유한양행을 들고 와서 부자 돼 있어요 집은 한 채뿐이 없어요 오로지 주식만 들고 있어요 예금도 없대요 주식만 들고 있는데 배당만 받아도 엄청나요 대학생 때 아버님이 주식을 유한양행을 사주는 바람에 그때부터 모아간 게 아직까지 부자다 또 지난번에 뉴스 또 나온 게 뭐였어요? 동국제약에다가 28명 임원이 동국제약 임원의 뜻을 받들어서 그 가족들이 28명이 동국제약을 사서 들고 갔는데 40년 후에는 뭐예요? 28명이 가족이 전부 다 부자야 그럼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나 해보시죠 실제로 제가 시뮬레이션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이게 얼마예요? 1000%? 말도 안 되잖아요 1091% 그러면 진짜 10년 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1억이 11억을 벌고 있잖아요 말도 안 돼 그러면 이게 10억 담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100억이잖아요 끔찍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투자가 뭐예요? 전부 부실종목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급등 나갈 것 같다고 빨리 매수하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걔들이 급등 나가주기는 급등 나가지만 결국은 원위치가거나 아니면 더 떨어져서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밀어버리죠 그러니까 템플턴 종목을 진짜로 봤더니 진짜 수익 주는가 안 주는가 확인하려고 우리 유리원님 전문가님 정말 맞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게 추천했는데 정말 아 이게 뭐야? 시커멓게 나오네 갑자기 왜 그러냐 왜 이래요? 잠깐만 기다리시죠 아휴 이게 뭐가 또 먹통이 됐냐 자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꺼지지도 않고 보여주지 말라고 그러나 봐 그래서 시장을 같이 투자하는 시장을 길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못 참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게 길게 들고 가면 안 된대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아 시장이 인터넷이 좀 불안한가 봐 잠깐만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들고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만 보여주래 위험하다고 아휴 몇 년 동안 내가 따라다녔는데 돈도 한 푼도 못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왜 갑자기 이러냐 이거 자 그 다음에 템플턴 종목을 진짜 그래서 우리 유리언이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보자 엑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이상이 없는데 자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유리언이 제 걸 갖고 제 종목을 갖다가 과거로 돌아가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뭔 일이 벌어졌죠? 정말 몇 억을 보는 걸 보고 7년 동안 자기는 돈을 못 벌었대요 까먹기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가 자 갑니까? 자 그래서 어휴 왜 지금 인턴이 불안한 거야 시장을 길게 보면서 테마나 인기에 얽매이지 말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한 장기 보유하려고 들고 가는 종목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게 얼마 수익 난 줄 아세요? 220% 수익 났습니다 계좌 있습니까? 계좌는 일부만 있어요 중간에 산 사람 자 여기서부터 아빠는 주신다면 아마 이거는 못 봤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템플턴이 뭐라고 했어요 우에서 침을 쏘는 거는 전부 다 보지 마라 뭐만 보고 간다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버니까 밑에 밑줄을 걸고 그냥 들고 가라 주복만 보고 간다 제가 이랬습니다 상남아도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지난번에 무슨 비트코인 브리트코인이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한일 네트워크 오늘도 올라가네 봐봐요 제가 언제 추천했어요? 여기서 추천했어요 아 그랬더니 무료방송 상 나갔다고 아우승 치는 거예요 우리 유리원들이 전문가인 전문가인이 상 나갔어요 에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오늘 좋은 일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내일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호들갑을 떨지는 말자 그런데 중요한 건 기업이 돈을 꾸준히 버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강력 보유로 그냥 들고 가라 여기 피래침 쏘는 거 상상 이런 거 치 쳐다보지 말고 그냥 밑줄을 쭉 그고 어떻게 해? 강력 보유해라 이게 어떻게 됐어요? 220%가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매도사인 없이 들고 갑니다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들고 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스윙을 깔고 가면 편안하게 들고 가잖아요 팔았나요? 어떻게 저렇게 들고 갈 수 있을까? 들고 갈 수 있는 건 뭐죠? 이게 안되네 들고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엑셀이 안되네 뭐가 좀 이상이 생겼나 본데요 얘도 안되나? 보여지지 말라고 그러나 봐 와 엑셀이 안되게 만들어 어쨌든 아까 오전에 봤으니까 그게 어떻게 들고 가요? 아니 그냥 샀더니 뭐죠? 1억을 사놨더니 얼마요? 7년 후에는 3억 3천을 벌고 그죠? 이건 뭐예요? 1억을 벌었더니 11년인데 얼마를 벌었어요? 11억을 벌어 그러니 9억을 단타치다가 트레이더다가 손절매에다가 9억을 날리고 제 방에 와가지고 전문가님 손절매가 정답이 아니네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고 어떻게 매수해서 들고 가는 걸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안되는 거죠 그죠? 투자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강력 보유 아유 그냥 들고 가 아 전문가님 떨어지는데 추가 매수할 거예요 템플턴 방식구는 오히려 이래요 전문가님 조정받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당연히 추가 매수해야지 강력 매수해라 더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전 비전을 그렇게 들고 있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수익 깔았냐? 우리 더 살까? 갑니다 더전 비전 아유 오늘 더 올라갔네 아유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더 사고 더 사고 그럴 수 있는 건 뭐예요? 아직 갈 길이 멀어 그죠? 외국인들 더 사고 있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쓸까? 30몇% 수익 났는데 우리는 얼마야? 우리는 뭐 70%가는 기본이야 이제 그럼 어떻게 강력하게 보육하잖아요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급등 나갔다고 몇 프로 잘라먹고 그거 좋다고 그죠? 아유 오늘도 상 먹었습니다 내일도 상 먹었습니다 자 꾸준히 들고 갔더니 천만 원이 벌려 이천만 원이 벌려 시간이 가니까 미천만 원이 벌려 우리 유련 아유 한 7천만 원 벌었습니다 아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 사람이 단타 쳤나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6천만 원 벌었다는데 몰라요 지금 더 올라갔으니까 이게 뭐예요 들고 갔어 전문가니 앞자리가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앞자리가 보냈던 건 뭐 여러분이 상상해보세요 앞자리가 변했대요 아니 잠시 자고 났다 외출했다 들어왔는데 앞자리가 변했습니다 아유 수익이 천만 원 이상 넘어갔나 보네 웃어요 자 이런 게 봐요 아까도 뭐요 천만 원 넘어갔죠 뭐가요? 삼천당 제약 그죠? 오늘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큰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이 욕심내서 그죠? 엄청나게 샀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아유 그냥 녀석 살 때 그냥 300만 원씩 그냥 3천만 원 담았으면 지금 어떻게 해요? 170%면 얼마예요? 천만 원이? 네 그럼 1,700만 원 그럼 3천만 원 벌었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많이 매수한 사람은 엄청나게 수익이 난 거고 자 잠시 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과거에 제 방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 계좌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가격이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보자고요 템플턴 말을 믿어도 될까? 그죠? 믿어도 될까? 또 하나는 종목 진단을 제가 무료방송에서 잘 안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다른 전문가가 추천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기준화에서 또 얘기하면 그 전문가를 또 제가 얘기하는 경과가 되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거예요 전에는 했는데 잘 안 합니다 유료방송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다 합니다 이번에도 242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유료원이 수익 났을까요? 수익이 형편없이 마이너스 수십 프로예요 그게 뭐예요? 종목 백화점을 만들고 들고 온 거예요 한 주도 사요 한 주도 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제대로 배워서 비중을 늘리고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마음을 그리기를 크게 키우니까 기업을 믿어지니까 더 키울 수 있잖아요 자신감 생기니까 100만 원 담을 거 300만 원 담고 300만 원 담을 거 1000만 원 담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커지잖아요 어디까지 갔나요? 이 좀 봐봐요 긴 안목으로 꾸준히 여기서 안 갈 때 있죠? 몇 개월 동안 안 갔어요 진짜 끙끙댔죠 우리 어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나와서 보니까 얼마나 올라갔어요 상상 초월입니다 200%가 넘었어요 이런 종목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어요 왜요? 안 파니까 때에 따라서 아까 강국전력이나 수성이나 그런 것들은 팔았지만 얘는 뭐예요?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신호를 줄 때까지 그렇죠? 이게 이제 고평가되고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도 끝났다 싶을 때 매도하는 거잖아요 무슨 이거 조금 올라갔다고 이경났다고 잘라고 이제 이경났으니까 또 조종 들어올 겁니다 잘라고 조종 들어와 잘 걸렸다 좋은 종목이다 더 사라 이래야 큰 돈이 되는 거지 뭐 잘라갖고 무슨 큰 돈이 돼요 그렇죠? 50만 원 100만 원 담아갖고 100% 200% 남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봐요 100만 원 담아갖고 200% 남으면 뭐할 거예요? 천만 원 나야 200% 나야 2천만 원 4천만 원이 되는 거지 아니 50만 원 담고 100% 200% 남으면 이 옷이 100만 원뿐이 더 벌어요 가는 종목을 두려워가지고 올라가는 것들도 못 깎아가지고 다 잘라요 그리고 100만 원 벌었다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끝끝내 개미뿐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손은 영원히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템플톤 식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금은 적은 대로 종잣돈을 키우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키워서 어떻게 해요? 100억 부자가 되라 큰 손이 되라 백장도 그렇게 없어가지고 좋은 주식을 매수하면 백장을 저절로 불릴 수 있다 왜? 기업을 믿을 수 있으니까 부실한 기업을 매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면 내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 돈 뺏길까 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 좋은 주식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더라도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또 벌어지고 금세 또 올라와가지고 언제 내가 떨어졌었냐고 다 올려버립니다 에이 전문가는 진짜일까요? 그럼요 볼까요? 자 한국 석유공사 한국 석유공사 아니야 한국 가스공사죠 한국 가스공사 이게 뭐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매수했습니다 올라갔죠 다 떨어졌잖아요 죽는다고 해요 이렇게 떨어지면 죽는다고 해요 다 이게 어팡이 살아나면서 또 가는 거거든요 다 올라왔어요 이제 어떡할 건데요 또 사라 추가 매수 그러면 종목을 안 늘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종목만 뒷다 늘리고 왔구나 아마 200종목 제 방에 온 중에서 최고 많은 종목 수를 들고 온 사람은 349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고 액수를 산 게 99만원입니다 그 사람 돈 볼까요? 못 봅니다 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수 수많은 종목들이 깡통 뭐 저한테 들고 왔는데 깡통이 몇 종목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분은 제 방에 들어왔는데 1억 6천원을 까먹고 있는데 얼마요? 열쇠 종목이 깡통 종목이야 종목은 얘기 안 할게요 열쇠 종목이 물론 제가 자료는 들고 있죠 여기서 공개하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공개를 안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하고 동업하라고 그러면 그냥 뭐죠? 돈도 못 버는 영업 시뻘건 종목에다가 영업이 한 푼도 못 내는 종목에다가 급등 나간다고 그런 거 매수했다가 그냥 물려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어때요? 또 장기 투자라고 어거지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하면서 강력하게 보유하죠 그러다가 어때요? 깡통으로 가잖아요 감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아휴 오늘 또 뜨거운 감자탕 먹었네 돈 다 날렸네 그 아까운 돈을 돈을 다 날리고 있어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도 돈을 잃을 경우가 있는데 그죠? 부실 종목을 맺어서 부자 되겠다고 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죠?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사요 부실인지 뭔지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죠? 자 또 갑니다 아 이게 왜 또 자료가 이렇게 꺼져가지고 못 보게 보지 말게 딱 만들어 보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다 보이지 말라고 그러나 봐 와 그런 거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 말라나 봐요 자 갑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면 최소한도 여러분이 장기 투자처럼 투자 기간을 최소한 3년에서 5년을 길게 보면서 주식시장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아빠는 주준다님은 제 강의를 들어 봤어요 무료 방송을 제가 처음 전문가로 나가면서 지금까지 뭐라 그러죠? 끊임없는 똑같은 말을 하죠 뭐라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3년 내지 5년을 들고 가봐라 3년 내지 5년 들고 가봤더니 좋은 일을 벌었어요 그러면 10년을 못 들고 갈까요? 10년을 처음부터 들고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 도망갑니다 뭐 저 따위 전문가가 다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템플턴이 머리를 쓴 거예요 장기 투자를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이 사람들을 부자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무지하게 하다가 템플턴 플랜이라는 걸 아시죠? 템플턴 우리나라에도 와 있죠? 템플턴 플랜이라는 템플턴 펀드 그 사람들이 최소한 한국의 주식을 사면 최소 보유가 5년입니다 템플턴은 고민한 게 템플턴의 투자 철학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한꺼번에 왜? 좋은 종목이 갈 때 템백어를 먹는다든지 최소한 템백어가 나오는 종목은 보통 2년에서 2년 반 걸립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 끝에 3년에서 5년은 들고 가보라고 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좋은 주식을 3년에서 5년 들고 가보는데 어떻게 됐어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니까 진짜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돼 3화 콘덴서 3년에서 5년 들고 가고 지금 얼마 들고 간 거예요? 정확히 한번 계산해 볼까요? 3화 콘덴서 여러분이 3화 콘덴서 이렇게 들고 가면 들고 가지도 못해요 3화 콘덴서가 제가 2015년 정확히 10월 13, 14 연속 추천하면서 장기로 보유한다 그래서 6,200원입니다 평균 단가가 6,200원에 지금 어디까지 왔어? 4만 7천 원이 왔습니다 얼마예요? 자그마치 몇 퍼센트인가 한번 봐봐요 이게 진정한 가치 투자지 무슨 잘라먹는 게 무슨 가치 투자입니까? 자 얼마예요? 640 떨어졌고 644%인가? 10월 13, 14 그러니까 13에서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얼마나 됐어요? 616% 지난번에 730% 나갔었습니다 조정받았죠? 팔았나요? 아직 매도 안 났습니다 왜요? 전기차가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고 업종이 끝난 게 아니니까 어떻게 강력 보유한다 지난번에 와서 고민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우리 유리원들하고 전문가님 이게 팔아야 되는 자리 아닐까요? 전문가님 자정대, 은봉에, 거래, 칼등강도입니다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템프턴이 뭐라고 그러죠? 아직 때가 아니다 왜? 업황이 아직 가는 종목이고 아직 전기차가 가는 종목이고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여기서 강력하게 보유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487%가 나왔는데도 안 팔았잖아요 지금 조정받고 있죠? 저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가게 만드는 솔직한 얘기로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의 유리원을 이렇게 끊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에서 일련 괴원들이 그냥 있잖아요 이걸 보고 와! 삼천당제약을 어떻게 써요? 이걸 계속해서 더 사라 좋은 종목이다 기업의 가치를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주가는 떨어져서 못 가지만 이 기업은 좋은 일을 벌어질 거다 왜? 돈을 꾸준히 버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들이 안 볼 때 우리는 매수하다 16번에서 7번을 계속 매수한 거예요 사고가다가 어떻게 지금요? 이게 170%? 오늘 또 속고쳤네 아유 난리 났네 아까 봤죠? 계좌가요 천만 원이 훨씬 넘어갔잖아요 수익이요 볼까요? 뭔 소리냐 저거 정말 삼천당제약 봤잖아요 꾸준히 매수해서 오요 998만 8천인데 162% 이게 뭐예요 장부가가 12,000 얼마잖아요 지금 얼마예요? 현재가 3만 2천 원인가요? 더 올라갔지? 얼마예요 지금 3만 4천 얼마니까 천만 원이 수익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도 템플턴은 믿고 안 팔잖아요 지난번에 가장 아쉬웠던 게 그러는 거예요 일진다예요 이걸 파는 걸 너무너무 전문가인이 더 들고 갈 거 그냥 배짱으로 들고 가지 못한 게 정말 아쉬워 추가 매수하랬더니 못 샀대요 무서우니까 제가 여기서 잘라줬거든요 210 몇 프로 먹고 한 분은 121% 먹었는데요 아유 전문가인이 안 자를 걸 잘못했어요 안 잘랐으면 수익이 더 커졌잖아요 오늘 또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산 사람이 지금 최초 여기다 제가 샀을 때 얼마예요 벌써? 일진다에 오래 들고 있는 사람도 아직 있을 거예요 제 방에 있던 사람들은요 지금 얼마예요? 네 66%가 나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산 때부터 말도 안 돼 이렇게 들고 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는 거죠 좋은 종목은 여러분이 큰 부자가 돼야지 난 뭐 몇 푼 잘라 먹었다고 그냥 100만 원 먹었다 200만 원 먹었다 자랑하든가요? 템플델 방에 자랑도 별로 안 하죠 수익률이 돼도 잘 안 올라가요 그냥 가만히 보유하고 나중에 보면 그냥 아유 수익이 뭐 이렇게 커진 거야 주식시장을 바라는 시야를 최대한 크게 하고 시장의 큰 흐름을 타는 거예요 왜? 시장이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승장에 맞게 강한 마인드로 좋은 주식을 강력 보유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부터 제가 계속해서 무료방송에서 강력 보유해라 함부로 자르지 마라 갓을 가는 곳을 빼지 말고 잡초에다 물 주지 마라 누가 하는 얘기예요? 피터린치가 하는 얘기잖아요 좋은 주식이 갈 때 함부로 매도하지 말고 강력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내라 그래야 텐베거를 먹는다 그럼 피터린치가 10개 찍어서 이렇게 다 텐베거를 냈을까요? 천만에요 10개 중에 서너 개는 텐베거를 냈고 4 내지 5개는 그저 그런 수익을 받고 2개 종목은 형편없는 수익을 냈는데도 그 전문가가 어떻게 됐어요? 명인의 취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가 수익 내기를 바를 포트폴리오의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죠? 저걸 말하는 거예요 파레토의 법칙 20%가 80%의 수익의 몇 배를 갖고 있어요? 16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20%의 종목들이 텐베거를 먹게 되면 여러분은 돈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전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가서 좋은 종목 잘라먹고 더 가는 걸 갖다가 잘라먹고는 작은 종목 또 다른 종목 교체 매매했는데 그거는 안 가서 깡통으로 가고 이걸 왜 그런 짓을 하지요?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고 안 보여줄 걸 시뮬레이션 유료방송 보는 걸 갖다가 강력하게 무료방송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야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증거가 있죠 우리 유료회원 자기 삼촌이에요 셀트리온 가서 2008년인가요? 네 2008년에 가서 공사대금으로 1600만 원을 주식으로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어서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올라가기 전에 PBR이 10배가 가기 전에 셀트리온이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문가님 셀트리온이요 세상에 우리 삼촌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삼촌이요 이거 들고 있는데요 지금 3억이 됐어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나는 왜 안 되지요? 사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한 달 있다 나갔어요 지난번에 무료방송에 왔더라고요 자기 삼촌은 3억이 됐다는 거예요 주식도 모른데요 그냥 받았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들고 간다 여기 올라갔으니 얼마나 됐을까요? 4억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은 그런 주식이 없습니다 시뮬레이션도 안 해보고 그런 주식이 없으니까 장기 투자하면 망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한번 종목을 해볼까요?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삼성전자하고 제가 삼성전자를 좋은 주식은 아니다 좋은 기업이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원익이 PS를 샀으면 지금 얼마야? 260% 났습니다 2015년 12월에 제가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을 동시에 추천했는데 유료방송이 최소한 5% 이상 더 났지요 그러고 좋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익이 PS? 자 한번 보자 지금 얼마 갔어요? 또 올라갑니다 아 여기서 사례니까요 대본의 제방에 왔습니다 전문가님 아 지수가 오늘 빡 떨어지는데 이게 셀트리온 아니죠 테라세미코노가 합병한다는데 전문가님 이게 떨어지는데요 장대음복 나오니까 팔아야 되나요? 손절할까요? 손절이요? 손절하려고 주식 샀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안 합니까? 템플탕 같으면 더 삽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님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테라세미코노를 합병하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요? 19,000원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익이 PS에서 뭘 해준다? 반대매매로 사주겠다 얼마? 22,750원 그러면 지금 이게 2만원도 안대로 떨어졌는데 22,750원 반대로 사준다니까 그러면 반대매매로 포기하고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싸게 사준다는 것은 뭐래요? 더 간다는 얘기잖아 그만큼 실적에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테라세미코노를 합병하면 더 산다 그랬더니 전문가님 더 샀어요 그랬더니 그날 쭉 양봉으로 올라가더니 그 다음부터 또 올라갔어요 또 떨어졌어요 또 살 기회 있었죠 또 살 기회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올라갔다 또 내 쭉 올라가니까 아유 전문가님 징글징글해서 잘라버리려고 했었는데 박스권에서 놀다가 쭉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아이고야 저거 전문가님 나 270% 났습니다 전문가님 소원이 하나 있는데 템플턴 방에 가서 100% 수익 나는 게 제가 소원입니다 제가 한 번도 100%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 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요? 그거 아주 쉬운데 잘만 따라하면 되는데 근데 잘 안 되는 건 뭐죠?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어서요 100% 욕심을 냈는데 270% 나니까 이제는 200% 난 건 웃지도 않아요 웃을지도 않대요 아니 487%를 놔보니까 이제는 1000% 나는 생각을 해보겠죠 이게 뭐예요 진정한 투자자잖아요 걱정도 안 하죠 오늘 잠이 들고 나서 편안하게 아유 좋은 주식 그냥 들고 가면 된다 자 이게 뭐예요 투자자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이걸 한번 보시죠 와 끔찍합니다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보시면 자 이게 무슨 종목이죠 고용입니다 오늘 또 오나가나요 아유 오늘도 또 또 나가라 정거점 또 돌파야 이게 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아유 우린 사서 그냥 강력 보유입니다 이 몇 프로 나간지 여러분이 상상 계산해 보세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그럼 이거 10년을 보호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삼성전자가 울고 가요 10년 보호했으면 돈이 얼마야 말도 안 돼 진짜로요 천 프로가 넘어 아 가면서 봐 야 10년? 그럼 이게 뭐 어디 바닥에서 똑같이 사볼까 2010년에 내가 여기다 천만 원 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 1억을 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야 진짜 상상이 안 된다 야 이렇게 안 갔어요 3년 동안 어떻게 3년 동안 안 가고 2년 동안 안 갔어요 2년 동안 주가가 못 올라가고 3년 동안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샀어 내가 지금까지 들고 왔다면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1600% 말도 안 돼 그럼 천만 원이 뭐 1억 6천이 넘었어 1억 6천을 벌고 있는 거야 삼성전자가 이렇게 벌어주던가요 또 제가 가끔씩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형전자 뭐죠? 네? 삼형식품사라 했더니 농심사 들고 울고 있어요 뒤로 가가지고 더 재밌던 것은 제가 DB손해보험사라고 했더니 DB손해보험사라고 했더니 뭘 샀어요? 여러분 이게 종목들이 이런 거에요 종목을 보는 눈이에요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목이 좋을까요? 돈을 잘 벌까요? 삼성아재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제가 이런 종목을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합니다 우리 유리온 방송에서만 하고 무방에서는 전혀 안 합니다 제가 이거 추천하면 사람들은 이거 우습게 생각하고 안 하죠 삼성아재는 더 좋대요 무슨 얘기야? 시뮬레이션을 안 해봐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팔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오늘 보험자들이 못 나가나요? 제가 현대해상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현대해상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잘 가네요 꾸준히 올라가면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멸치화재 사라 삼성아재 사지 말고 멸치화재 사라 멸치? 멸치가 뭐야? 멸치화재 멸치화재 사라 그러면 삼성아재가 좋아요 아니야 삼성생명이래요 전문가님 삼성생명을 왜 안 사는 이유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 방에 일주 특강에 들어와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꼭 궁금해요? 수많은 전문가 또는 수많은 애널리스트들 다 삼성생명을 추천하는데 왜 템플톤만 삼성생명을 안 샀습니까?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안 삽니다 그랬더니 그것 좀 가르쳐주세요 한 사는 이유가 뭘까? 아니 12만원, 천원 시작해서 지금 12만원, 천원 시작해서 돈 버는 게 뭐 있어요? 8년이 지났는데 돈 버는 게 12만천원 시작해서 12만천원에서 돈 버는 게 뭐 있어요? 불과 13만원이니까 만원 버는 거예요 만원 왜 그러면 이게 안 갈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왜 안 갈까? 여기서 산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죠 지난번에 25% 수익 낳고 가했더라고요 여기서 25% 수익 낳고 들고 왔어요 전문가님 자를까요? 그건 편하신 대로 해라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그냥 들고 가도 괜찮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랬더니 전문가님 그럼 잘라서 다른 거 살까요? 또 25% 수익 넣었다가 또 꼬깔아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아직 잘 못 가지요 끊임없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8년 동안 아니 그냥 8년 동안 돈 벌어 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템플턴은 안 가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기업 분석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차트로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 분석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분석을 여러분은 안 하니까 이걸 모르죠 이유를 그걸 설명해 줬더니 그때서야 안 사야 되는 거구나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주가는 마음이 조급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다 보면 며칠간에도 시장상의 마음이 흔들리고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정신을 몰차릴 때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죠 주가는 경제 흐름과 돈의 큰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보고 그에 맞게 대응해 나가는 전략을 봤을 때 여러분은 투자가 즐겁게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아 저거는 충분히 돈을 버는구나 충분히 돈 번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마 그러니까 돈을 충분히 번다는 걸 알고서 매수하니까 얘가 자꾸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강력하게 나간다 일진다예요 웬일이냐 전문가님 너무 좋아요 시장의 큰 흐름을 보지 않고 주가가 조금 상승했다고 차익 실현하거나 이경 났다고 매도하는 경우는 또 본전이 왔다고 매도하는 경우나 조금만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거나 손실이 났다고 본전을 찾고자 물타기를 하거나 우량주 장대음붕에 싸다고 매수하는 행위는 다 매매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더 많이 벌리는 거죠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루 이틀의 잔파도는 타지 않을 줄 아는 지혜를 배울 때 큰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을 가져가면서 같이 투자를 하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될 때까지 강력하게 보라 배 터지게 먹어야지 무슨 이격이나 그 다음에 단순히 올라갔다고 자르는 것은 여러분이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을 잘못 배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세의 큰 흐름을 이해한 뒤에 현 시세를 해석해서 잔시세를 먹기 위해서 부실기업을 투자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실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뭘 줘요 상장, 폐지 또는 감자로 뜨거운 맛을 보죠 현대상선도 5대1 감자 대한전선 얼마야? 5대1 감자 다 감자 주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IEE 상장페이지 하택 상장페이지 보타바이요? 얼마 도망갔어요? 이런 것들 간다고 그냥 사가지고 전부 다 STX 박살나 진기업 2대1 감자 부실기업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돈 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오산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기업의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믿고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갔을 때 장기 투자가야 돈이 벌리는 거지 부실기업을 매수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하닐레토스 이걸 보면서 장기 투자해서 템플턴이 이렇게 해서 220%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매도사인 안 냈습니다 그럼 한번 이게 돈을 보나 한번 보자고요 돈을 보나 한번 보자고요 기업이 야 너 돈 벌어 돈 안 벌면 템플턴이 자른다 한번 가보자고요 영업이기 얼마예요? 2015년 25억입니다 매출액이 897억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2016년 매출액이 1224억이에요 영업이기 얼마예요? 43억이에요 2017년 얼마예요? 1290억이에요 3억이에요 매출액이 또 늘었어요 영업이금은 89억이에요 따불이 났어요 돈을 이렇게 잘 버니까 주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믿고 사야 되는데 뭘 사요? 뭘 사요? 이런 걸 사죠 어떤 거 사요? 아까 봤던 게 뭐죠? KR 모터스 돈 못 버는 기업들 다 여러분이 주고 사는 거 아 급등 나갑니다 급등 나갑니다 그러면 이 아까 보여주셨던 FNF가 왜 이렇게 다 갈까요? 디스커버리를 엄청나게 파는 데이키니까 주가가 이렇게 미쳐서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신고가를 냈네요 전문가님 수익이 얼마나 냈습니까? 240%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안 갈 때 매수해서 어떻게 해요? 강력 보유하라 전문가님 전문가님 흔들립니다 땅굴 팠습니다 들고 가 좋은 일 벌어진다니까 기다려 봐 좋은 일 얼마예요 어디서 샀으니 지금 얼마나 오늘 신고가를 냈으니까 240%가 넘었습니다 아니 무슨 저렇게 그러면 얘가 돈을 번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이 투자의 기본은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그랬더니 급등 나간다고 상한가 먹는다 내추럴 엔도텍 템플톤 아 감사해요 종목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영업이기 얼마예요? 3,700입니다 4,300입니다 벌써 3,100입니다 영업이기하면 188억 450억 뭐야 돈을 얼마를 버는 거야 본데 벌써 3분기만에 445억이야 이야 무진장 보네 주가는 얼마예요? 춤추지 기업이 돈이 많이 벌이니까 주가는 춤을 추는 거예요 240% 템플톤 식구들은 끄떡도 안 해 팔 생각하지만 팔면 템플톤 식구 아니다 얼마나 먹을까요?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 일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거기 수익률 거다 게임 써놓고 뭐라고 그래요? 전문가님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뭔 잘랐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와 저렇게 무섭게 신고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거라고는 돈 버는 기업인지 확인해 보고 정말 자세히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쁜 기업인가 확인해 본 다음에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라 더 사라 더 사라 박스권이다 또 사라 또 사라 어떡해요? 무섭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거 이경 났어요? 자릅니다 이제 조금 먹었으니까 그나마 챙기세요 이경 났습니다 자릅니다 또 갔네요 나 자르고 나니까 너무 많이 도망갔어요 너무 많이 도망갔어요 아까워요 돈 벌릴까요? 돈 벌려요? 시장을 이렇게 긴 안목으로 꾸준히 배수해서 매도 없이 들고 가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240% 넘는 수익을 그냥 깔고서 강력 보육 기업의 가치는 있고 강력 보육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정석 투자예요 이런 걸 배워야지 여러분이 장기로 어떤 종목을 사서 장기로 가도 편안히 잠들 수 있고 진정으로 투자자가 거듭나서 장기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는 투자자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한테 물려줘도 되겠죠 너 뭐 배울 건데 주식 이렇게 하는 거야 주식은 그래서 너도 나중에 부자가 돼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 투자자들이 제 방에서 1년 공부하고서 아 자녀도 주식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남들은 주식 가르치면 망한다고 도시락 싸들 보내면서 말리는데 템플턴의 식구에 투자자들은 자녀한테도 주식 가르쳐 이게 무슨 일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 경기는 늘 변동하고 투자 기회를 제공하죠 오늘부터 뭐가 나가더니 갑자기 바뀌어서 제약바이오가 또 뜨기 시작합니다 바이오 그 다음에 헬스케어까지 그럼 또 뭐가 나갈까요 그동안에 IT가 조정받았으니까 충분히 조정받았으니까 또 나가겠죠 그럼 전기차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테마니까 충분한 조정 이후에 다시 재반등하겠죠 이것을 끊임없이 순환매라고 그러잖아요 경기가 살아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점 좋은 일을 벌이면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고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는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갈까요 2018년 갈지 2019년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것을 여러분이 알려면 주가의 흐름을 읽는 법을 한번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게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그죠 또 갑니다 늘 그래서 미국 경기가 유가가 오를 때 석유 생산업체를 매수하고 하락할 때에는 에너지 과다 소비기업을 어떻게 해요 매도해야 되겠죠 아유 저건 이제 끝났구나 그죠 그건 끝났어 미국 경기 호조가 돼서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는 뭘 사라고 그랬어요 아빠는 주진이 뭐였을까요 제 무료방송을 들었었으니까 뭐였어요 템플턴이 강력하게 살아 아무도 안 믿었죠 뭘 사라고 그랬죠 미국 기준금리가 올리기 시작하면서 4대 은행을 사라 아빠는 주진이 4대 은행 들고 있나요 4대 은행이 얼마나 갔어요 지금도 끝났나요 가만히 써보자 하나 금융지주 쭈쭈 쭈쭈야 아이고 이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8월 27일 날 4대 은행 사라 아유 아유 그런데 가서 다 부실 종목만 잡고 전문가님 나 아까 뭐 무신종목 코프라 사가지고 손실 났습니다 뭐 사서 하림 사 하림 왜 4대 은행 사라면 하림을 팔아버리고 여기다 샀으면 돈 벌고 지금도 웃으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트렌드잖아요 아니 2015년에 시장의 강력한 흐름이 뭐예요 투자는 늘 모험적으로 낙관적인 사고로 현상 분석에 매진해야 되는데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니까 무료 방송에 대해서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예대 마진의 차이가 나서 기업이 강력하게 수익이 나는 게 아유 은행은 뭐 기업 아닌가요 강력하게 수익이 커질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하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4대 은행을 매수하라 그랬더니 추천주로 줬더니 아무도 없어 이런 걸 배워야잖아요 하림을 살 때 4대 은행을 샀으면 템플턴 말을 듣고 4대 은행을 샀으면 돈 벌었잖아요 기업의 쌀을 사라고 원의 가입해서 아니 뭐 다 추천했다고 좋아하더니 하나도 없어 들고 있으면 지금 270%를 먹고 앉아 있잖아요 시장의 강력한 신이라는 건 뭐예요 금리의 흐름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 점증하는 인플레이션 장기적인 추세 그리고 기술과 발명 4대 산업 4 뭐 4차 혁명 4차 혁명이 간다는데 4차 혁명 4차 혁명 수대주가 누굽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마인 회장이 뭐라고 하다 빅데이터 시대가 30년을 갈 거다 그러니까 더전 비전 사서 들고 가라고 그래도 템플턴 이렇게 투자의 안목을 가르쳐줘도 안 들고 갔다는 거죠 우와 진짜 그렇게 여기서 무료방송에서 추천해줘서 들고 가는데 계속 얘기는 전문가님 전문가님이 기업에서 할 얘기는 아마 100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손이 안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그러죠 그렇게 많이 얘기해줬는데 4대 은행도 수시로 얘기했고 기업의 쌀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사요 남들은 템플턴 방에서 270% 부를 때 나는 사보지도 못해 무서워서 또 볼까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내일 지배할 트렌드를 포착해서 신노타를 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보유하면 여러분은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마라톤으로 다 들고 가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변화의 유역에 대처하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빠른 판단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도주가 나갈 때 내가 안 가는 종목 하림을 팔아다가 빨리 뭘 사야 돼요? 지금 뭐가 가는 거예요? 제약바이옥 가고 다 그럼 빨리 제약바이옥 실적이 좋은 종목 빨리 갈아탔으면 아빠는 주도자니 얼마 벌었을까요? 그거 손실을 본전주 때까지 끌고 가는 건가요? 그게 뭐죠? 바로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매몰비용에 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배우고 그냥 추천주에만 목이 매달려 있어요 그냥 보는 눈을 배워야 되는데 보는 눈은 아마 추천주에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수익이 커질까요? 안 커져요 뭘 어떻게 보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어떤 업평에서 어떻게 나가고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어떤 기업이 수익을 어떻게 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매수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는 확신을 할 수 있어야 장기로 보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동방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수익이 커질 수가 없죠 템플턴이 왕에 와서 공부해야 된다 제가 그랬죠 항상 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유연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성공할 수 있죠 자 시장이 제약바위로 나갈 때 강력하게 강력하게 어떻게 돼요? 빨리 교체 매매해서 가능 종목을 맺어서 손실이 났다도 잘라서 과감하게 투자하면 그 기업이 돈을 버는 거 어떻게 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분석이 우선이다 재방송에서 뭐예요? 차트기법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이걸 하잖아요 자 1강 초보자 2강 차트기법 3강 기업의 재무분석 4강 심리분석 지금 4강 나가는 중이죠 재무분석을 이렇게 배우는 데가 있을까요? 공인회계사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면 혹자는 뭐라고요? 재무분석 그렇게 자세히 할 필요 없어 좋은 기업을 동업하려고 하면 확실히 돈을 버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은행에서도 기업을 분석해서 돈을 대출해 줄지 않을지 확실히 분석하고 나가는데 투자자들만 그런 분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 기업이 돈을 벌어서 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고 대출을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분석도 안 하고 주식을 사잖아요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아 그죠?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FNF를 들고 지금 240% 갈 때까지 강력 보유 말도 안 돼 다 이경났다고 조금 잘라먹고 이거 이경났으니까 이제 떨어질 겁니다 조정 들어갈 거니까 겁나니까 빨리 잘라요 그만 먹고 나와요 템플토는 더 사 또 갈 길이 아직 멀었어 그래야 텐베거도 먹고 그죠? 10배도 먹고 승배도 먹는 거지 뭐가 흔들리는 거야 그렇게 좋은 기업을 사고도 흔들리고 앉아 있어요 그럼 뭐 큰 수익이 영원히 없지요 전문가님 내가 드디어 100% 수익 넘는 종목을 보유하게 됐다는 게 너무 뿌듯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투자에 대해서 소소히 전문가님 자신감이 조금씩 주식이 재밌는 건지를 몰랐어요 나는 주식을 빨리 잘라먹고 어떻게 해서 수익 내고 또 도망가고 저쪽 가서 또 바보한테 팔고 그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건 줄 알았더니 일주 특강을 봤더니 뭐라 정석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정석 투자는 돈을 못 버는 거로 알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고서 유료원들이 수익 나는 걸 보고서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나갈 때 강력하게 차바이오텍 들고 있고 한올바이오 파마 강력 오늘 또 올라갔지요 다 파라데스는 무료방송에 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분도 지금 32%나서 80%까지 갔었죠 얼마야 390만원 그냥 벌고 있잖아요 팔았나 이건 뭔 종목인지 모르지만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안국금융지지입니다 금리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계속 산 겁니다 지난번에 가서 우리 유료원 추천 나가니까 전문가님 아니 무서워요 가지도 않는데 한참 조정만 너무 아 좋은 일을 벌죠 박스쿤 딱 패턴 만들었다 한번 가볼까 진짜 거 아닐까 그래서 꾸준히 매수하다가 결정적인 찬스에 뭐라 그랬죠 조정이 길어지면 참지 못하는 게 개인투자자죠 박스 삼각수렴 나갔다 좋은 일 벌어지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금융지주 겁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살 수 있을까요 개인투자자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못 삽니다 아우 진짜 삼각수렴인데 패턴 딱 걸렸다 매수가다 어떻게 쫙 올라가서 오늘도 올라가네 와 여기서 또 얼마였어요 이통 아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가 봐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도 대고 사 에 얼마요 27% 아니 이게 길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사요 무서워서 갈 길이 아직도 멀었어 또 사 또 사요 알겠습니다 네 또 사요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볼까요 무슨 종목이에요 키움증권 남들이 아무도 안 볼 때 키움증권은 매수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올라갔어 어느 분이 제한테 무려 방송에 왔어 금리가 올라가니까 증권주를 사야 되었지 아니 증권주를 사는 게 어딨어요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누구 사야 되니까 은행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주식을 30년에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렇게 말은 안 했죠 아니 고수분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은행주를 사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는 템플턴의 식구는 벌써 KB금융하고 우리 은행을 사고 있는데요 증권주를 사는 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첫 스타트 산 게 키움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증권시장이 살아나면서 드디어 무슨 일이 벌었어요 점점 커지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증권주 강력 매수 지금 거의 신고가 올라갔죠 오늘 더 올라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올라갔겠죠 신고가 키움증권 여기 여기에 쓰는 증권이 키움증권이죠 또 신고가잖아요 이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팔지도 않았어요 무려 방송에서 2017년인가요 2017년 2월에 2016년이군요 2016년 2월 16일 날 준 게 뭐예요 자 아빠는 주지니 무슨 종목지요 증권 좀 뭘 줬을까요 투자증권 무슨 투자증권 무려 방송에서 사봐라 투자증권 오늘 어떻게 하나 볼까요 무슨 투자증권 무슨 투자증권 NH 투자증권 얼마나 올라갔어요 오늘도 또 신고가 냈네 여기잖아요 박스권에서 2017년 2월 16일 날 사봐라 좋은 일 벌어진다 아이고 지금 얼마 수익이에요 야 뭐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 이제 이걸 배워야지 지금 얼마야 44% 7% 먹었니 10% 먹었니 팔았느니 아우성치들 그냥 이렇게 그냥 횡보해도 또 산다 또 사 이런 거 배운 거잖아요 부자 절대수인님도 어서 오시고 기분 좋은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템플턴 방식구가 그러니까 막 1년씩 버티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거 어떻게 있을까요 세 번째가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면 돈이 보인다 대바타님도 어서 오시고요 우리 유리원들이 오시네 한 번 더 생각하면 돈이 보인다 유리 방송을 못하니까 오후 방송은 처음이거든요 엑소에 와서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준비하는 것도 너무 많이 걸리고 다음부터는 고민 좀 해야 돼요 오전 방송만 하다가 유리 방송은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종목 분석하고 같이 생각해 보고 그죠 이런 강의 안 하고 그죠 어떻게요 좋은 기업들을 분석해서 매수하고 시간적도 여유도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공부가 부족한 방법으로 생각 없이 자신의 소중한 돈을 시중에다가 그냥 내다 버리고 있어요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주식을 주문하고 있죠 돈이 벌리던가요 우리 친구가 팔아야 되냐 알아서 해 더 이상 물지 말고 나를 못 믿으면 믿지 말고 네 소신껏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수익 내면 내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어 가만히 있거나 말거나 그건 본인이 결정할 일이고 내가 볼 땐 그만 먹고 나와 그랬더니 장기 투자할 종목이 있지 극등주 나갔는데 이게 무슨 돈을 진짜로 버냐 한번 보자 돈을 못 버리면 안 사면 되잖아 지금 영업이 계속 적자인데 아직 돈이 벌리는 걸 볼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개인 투자는 돈 벌리는 걸 보고 나서 그때부터 사도 늦지 않다 그래도 굳이 가서 저는 상을 먹어야 되니까 쫓아가서 사죠 템플턴이 한 번도 추천했을까요? 한 번도 추천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상선 이런 걸 안 만졌기 때문에 우리 방에서 깡통이 안 나는 거예요 깡통난 종목을 안 만지는 거예요 한진해온 추천해 본 적 없습니다 현대상선 추천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돈을 못 버니까 동업하지 말자 우리는 가치투자여 장기투자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은 장기투자하기 힘듭니다 돈 버는 기업으로 동업하죠 그러니까 FNF를 이렇게 가도 키움증권이 이렇게 가도 신고가 나면서 가도 들고 가고 FNF를 이렇게 들고 가도 지금까지 240%를 들고 가고요 안일 네트워크 수 220%를 갖고 가도 이렇게 지금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돈을 잘 버니까 들고 가는 거잖아요 돈을 못 벌으면 벌써 팔았죠 그래서 경기가 왜 주식을 사는지 왜 그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투자 원칙이 없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투자자를 더 바보로 생각하고 자신이 왕바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부실 종목을 사서 어떻게든지 저 바보한테 더 바보한테 팔고 자기는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가 왕바보인지도 모르고 샀다가 어떻게 해요? 곤두박질 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바보지 뭐 경기가 마치 최악으로 간다고 끊임없이 뉴스에서 터질 때 템포터는 2015년 12월에 D램 고정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기업의 쌀을 사라 반도체인 기업을 사라 쌀을 사라 했더니 기업의 쌀이 뭡니까? 4학년 밑으로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5학년 이상은 웬만하면 다 알아듣고요 그랬더니 원익아입했을 말하는 거예요 무료 추천주니까 사보래 어 그래? 270%가 나와있어 말도 안 돼 반도체 경기를 원익아입해서 추천해서 수익 중이고 유가가 26달러 떨어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뉴스에서 온통 경기가 이제 불경기로 가니까 큰일 났다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템포터는 거꾸로 역발상이다 26달러 더 이상 20달러 안께 이더버는 정유 3사를 사라 정유 3사를 사고 강력하게 보유한 거예요 지금도 지난번에 일부는 매도고 반만 매도하고 반은 또 들고 간다 미국 연방기준금리가 올린다 올린다 계속 폭락을 해버렸죠 언제예요? 언제예요 여기서? 폭락 폭락 2015년 2016년인가요? 2016년 1월에 폭락을 나왔죠 아이고 기준금리 올린다고 아 이거 마지막 종착역이야 걱정하지마 15일 날 발표니까 14일 날 발표니까 15일 날은 마지막 종착역으로 와서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16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우 진짜 맞는데 그 다음부터 16일부터 쫙 올라가는 거 또 떨어졌죠 기준금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가 돈 버냐 당연히 은행주가 돈 번다 은행주를 강력 매수해라 그 다음에 그래서 4대 은행을 추천했던 거고요 2030년 가면 전기차가 전세계 30% 비중을 확대된다 오주 뭐죠? BMW, 벤츠, 비서, 일본 기업, 중국 기업이 온통 다 모여 전기차를 만들려고 아우성 벌릴 때 템플턴 오케이 그러면 드디어 앞으로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가 간다 2030년에 가면 전세계의 30%의 비중을 확대된다 그러니까 전세계가 전부 다 전기차로 돌았으니까 여러분은 전기차를 보유하고 팔지도 말고 강력 보유해서 장기 보유하라 수익은 커질 거다 그래서 샀던 게 전기차 디젤차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거고 공기오염 때문에 전기차가 영원한 테마로 강조하면서 계속 샀던 것들이 다 오전에 보여줬던 포스코 캠텍, PNT, 포스코 ICT, 일진 모티리얼, 에코프로 지금 수익이 LNF 수익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런데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이 그런 흐름을 볼 줄 몰라서 전기차 보유했냐고 한 개도 안 들고 템플턴 방에 포트폴리오 짰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진짜 속이 터집니다 왜요? 배운 게 없었잖아요 좋은 방법을 배웠으면 그게 돈이 됐을 텐데 그런 걸 배우질 못했으니까 제대로 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지 못하고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안 났으니까 저것들은 100%, 200%가 날라갔는데 난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가 기업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아직 종목을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포트를 많이 남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압축해야 될 사람 정말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온 사람은 제 방에서 공부하면서 그 사람은 압축해서 가잖아요 아까 봤죠? 잠시 후에 그러면 제가 3억 투자자입니다 나는 90종목 들고 있습니다 저는 1억 투자자입니다 30종목 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건 비중이 다 다르겠죠 저는 15종목만 들고 있습니다 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걸 포트를 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직 공부가 안 돼서 포트를 많이 짰는데요 이제 공부가 서서히 되면서 마이더스님도 서시고요 데바타님도 서세요 그러면 이제 포트를 짰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됐나요? 좀 더 압축하고 싶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숙제 검사를 하셔서 계좌를 보내고 이 종목은 이쪽으로 더 담고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보유해 보시죠 그걸 이제 수시로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좀 더 비중을 더 늘리시죠 제가 아직 못 가니까 지금 강력하게 주도주로 가는 업종을 더 담아서 비중을 늘리시죠 공부가 되면서 점점 그래서 수익이 더 커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조급한 욕심으로부터 무리한 선택보다는 개별 정보 선적할 때 뉴스를 주의깊게 보고 산업현장의 동향이나 방영성을 잘 예측하고 그걸 자료로 활용해서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장기 보유하면 큰 수익을 가져오죠 어쩌면 신문의 뉴스는 증권면보다는 산업면의 지중을 두어서 읽으면 여러분이 뭐가 생겨요? 투자의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보고 템플턴은 투자의 안목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 강력하게 키워라 그런 걸 저한테 배우고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 한 번 더 자 한 번 보시죠 원익아이패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원자재가 드디어 반도체가 살아난다 기업의 쌀을 산다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안 팔았습니다 이게 투자의 안목이잖아요 또 이건 뭐죠? 물인 PMP 지난번에 뉴스가 나왔던 게 뭐죠? 중국이 환경오염방지 조치로 뭘 했어요? 일본에서 폐타이어 한국에서 뭘 안 산다? 폐휴지 그러니까 뭐요? 그러면 천연 펄프가 갈 종이로 만드는 천연 펄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계속 추천한 겁니다 얼마나 뻥 날라갔죠? 이게 뭐예요? 투자의 안목 물인 PMP 더 올라갔나요? 모르겠습니다 물인 PMP가 더 올라갔나요? 오늘은 그대로 있네요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이 투자의 안목을 그러면 거기서 가장 핵심되는 종목이 뭘까? 계속 더 살아 더 살아 더 살아 더 살아 강력하게 나가죠 아이고야 이런 걸 저한테 배워가야 돼요 그럼 템플톤은 어느 한 날 똥 떨어져가지고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거 계좌까지만 보고 계좌까지만 보고 제 방에서 졸업하고 나간 회원의 계좌를 한번 제가 공개를 합니다 일부는 지웠고요 그죠? 보고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서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따뜻한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무리했더니 목이 좀 좋지 않네 자 한번 볼까요? 추천주를 매수하고 들고 간 계좌입니다 삼성바이오가 얼마에 샀나 한번 보시죠 삼성바이오가 24만 천원인가요? 지금 얼마 갔어요? 삼성바이오 한번 볼까요? 왜 안 나와? 네 삼성바이오 24만원 지금 얼마에? 40만원 갔습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거의 100%죠 와 저렇게 장기 투자로네 유진테크 지금 얼마 갔을까요? 매수가 얼마요? 19,750원이네 유진테크가 얼마 갔을까요? 이 사람 돈이 얼마 늘어났을까요? 유진테크가 23,250원입니다 또 다나와가 지금 얼마 갈까요? 지난번에 엄청나게 수익 났는데 9,230원? 얼마에 산거예요? 9,200원 지금 얼마예요? 다나와 지금 얼마요? 14,750원입니다 지경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 뭐요? 삼양식품 얼마 샀나요? 5만 7,900원입니다 지금 얼마요? 삼양식품이? 수익률이 얼마나 올라갔을 거예요? 제방 이거 다 사고서 그냥 있던 거예요 지금 얼마요? 떨어졌는데도 8만원이에요 그건 100% 수익 났죠? 뭐야? 저 봐요 우리 산업 얼마 샀어요? 3만원 또 SL 얼마 샀어요? 9만 6천원 지금 10만원 가지요 KB금융 얼마요? 5만 5천원? 더 가지요 LG전자, 서울반도, 카카오 얼마요? 10만원인가요? 더 올라갔죠 태고사이언스 6만원인가요? 한번 가볼까요? 가만있어 봐 태고사이언스가 태고사이언스가 얼마냐? 아휴 6만원? 12만 9천원이네? 그럼 뭐 따불이네? 100% 수익 넘어갔네 이게 작년 2017년 9월에 아니야 몇월 달에 헤어졌나? 제가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수익이 이게 벌써 100% 나간 거예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저도 어제 130몇% 났습니다 우리 유리원이 100% 넘는 종목을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130몇% 났습니다 131% 났습니다 이분도 제 방에 있다가 나가신 분이 실제 계좌가 증명하잖아요 하나투어 얼마인가요? 9만 7천 9백원인가요? 하나투어가 11만 5천 5백원입니다 아까 삼성바위 얼마? 100% 수익 얼마요? 태고사이언트 100% 넘는 수익 다 이게 뭐요? 돈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담은 건 얼마나 담았어요? 다 300만 원도 담고 500만 원도 담고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수익이 커졌어요? 100%요? 어떻게 들고 가는 건지 보이잖아요 주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축해놨으니까 500만 원이 10배 가면 5천만 원이요 그게 10종목이면 얼마예요? 5억이에요 그럼 3억짜리는 얼마예요? 15억이에요 이게 바로 투자잖아요 이해가세요? 와 정말 투자가 뭔지를 제대로 배우면 이것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즐겁게 즐겁게 되잖아요 그렇죠? 통찰력을 키워라를 나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요 제가 물을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자